어? 얘 안죽었네? 너 다시 온거냐? 아니면 안죽은거냐? 됐다 야 너도 거기있지? 나와! 나와 임마! 아니 왜 안나와? 뭔가 난리가 났는데? 자 자양자 한 번씩 다하구요 자 이거 이거 줏으러 가죠 어? 유턴뱃속인가 이거? 오! 총기다! 잠깐만 일단 이걸 짓고 예 일단 짓고 예 소음기를 얻는 다음에 소음기 얻기 때문에 잠깐 찍었던거야 이거 짓고 버리면 소음기가 내걸로 되겠지? 하나 더 오케이 오오오오오 예 에너지 자 채우구요 어어 어허 아프지이 올라갔어! 아쇠라1 올라갔어! 오, 참... 아직도 여기있어, 땡큐! 들으세요. 제가 수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또한 크래델이 되어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 예 아이언 사이트지만 잠깐만 이거 해머에도 소음기가 달리나? 해머에? 해머에 소음기가 달리나? 오 소음기 달려! 해머가 이게 뱀식은 장난 아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어 총이 워낙 좋은게 많아서 완전 기본 장비인데 스나이퍼에 스나 한정 권총 한정 스나의 기본 장비지 탄약은 가득 찼나 본데? 야 근데 이렇게 쓰니까 총알이 별로 못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흑 흑 흑 가자 흑 흑 흑 흑 흑 흑 이루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음 흑 흑 아 그런게 있어요? 그럼 노바로 가져가야겠는데 잠깐만 나 근데 저기였지? 아아 못가요 아이 못가네 아니 아니 올라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수 없지 뭐 그냥 가자 어 근데 어디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저쪽으로 해서 가는거 같은데 잘못 왔는데 이케에 이케에에 여기 저기 있진않겠죠? 혹시 모르니까 오! 잠깐만 이거 노반데요 어차 이케에 이케 이케에 이케에에에에 어디를 맞아도 원새동킬 아이고 못일라가네 그정이 나왔어 hmg 하긴 이 대군 탄환을 맞고도 살아있는 놈이 이상한거지 한 대 맞으면 어깨가 날라가고 몸이 부서지는 툭인데 탄환이 엄지손가락만 할걸? 이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뭐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 아 여기도 가는 길 없는데? 아니 야 길을 가르쳐줘야지 잠만 이럴때 자 저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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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저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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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게 습득? 뭘 습득하라는거야? 이거 오면은 헬기도 몇대 때리면 그 터지지 않을까? 이거 흠 헤엄저르 일단 이 그러면 헬기도 터지지 않을까 이거 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 아까 그 길 아니야 그 길이 그 길 같아 보여가지고 아까 그 길이잖아 못 올라가는 길 그죠 HMG가 중장과 관통하죠 어 수류탄이다 총 되게 많네 얼마만에 지겠으면 나 근데 가는 길이 갓길 잃어버렸어 어 잠깐만 HMG 버리나 이러면? 아 버리는구나 아 아냐아냐 HMG 또 나올거야 저거 잘 나와 저거에 미련같지 말자 어 잠깐만 이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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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면서 저거에 철로가 생겼어 철로? 뭐가 생겼어요? 하 진짜 여기로 가라는거 같은데? 야 스나이퍼 저거에 자 스나이퍼 소음기 달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없나? 있나? 저기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ey 이 방бㅋㅋ 대기랄! 클록킹하고 갈걸! 역시 클록킹 안하고 가면은 안돼! 야 여기서 이제 권총의 위력을 좀 볼까요? 어우 야신대 먼저 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나 보군요 어? 못하는데? 자 너 가만히 있어봐 이 상태 이 먼 거리에서 머리를 맞춰도 죽을까? 아 또 있네? 자 너무 가까이서 쏘지마요 바로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저 다 내려오네? 앗!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어용 투명상태에서 그렇게 쏠 수 있구나? 에예 맥시멍 암호 왔다갔다 안해도되구